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1년 새 34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2,487곳 가운데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곳은 160곳으로, 정정 횟수는 410회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정정 내용을 보면 재무제표 본문 정정의 비중이 78%로 많은 도분을 차지했습니다.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 공시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8.5개월로, 전년보다는 0.5개월 늘었습니다.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오류 및 감사의견 정정 현안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 반영하고, 필요할 경우 재무제표 감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